안녕하세요. 여배회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준비한 책은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입니다. 피터팬은 피터팬과 함께 자라지 않는 어린이들의 낙원 네버랜드로 여행을 떠난 세 남매의 이야기로 자라지 않는 영원한 동심을 상징하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피터팬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랍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자랄 거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됩니다. 웬디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두 살 때 정원에서 놀던 웬디는 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 달링 부인은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소리쳤습니다. 웬디, 네가 자라지 않고 영원히 이대로 있어주었으면 웬디는 그때 앞으로 자기가 자라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웬디 가족은 14번째에 살고 있습니다. 웬디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웬디의 어머니가 그 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 상상력은 마치 꺼내도 꺼내도 끝없이 나오는 동양의 신비한 마술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쫓아다니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달링 씨는 늘 마차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링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달링 부인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지만 얼마 못 가 살림보다는 다른데 신경을 더 썼습니다. 바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상상하며 기다리는데 말입니다. 맨 먼저 웬디가 태어났고 몇 년 뒤에 존과 마이클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새 아이는 미스 풀섬의 유치원에 잇따라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주 특별한 유모가 그들의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달링 씨 부부는 나나라는 뉴 펀들랜드 개를 유모로 삼은 것입니다. 이들이 나나를 데려올 때 나나는 주인 없는 개였습니다. 하지만 나나는 아주 유능한 유모였습니다. 늘 아이들 방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폈고 아무리 늦은 밤에라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대열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려는 낌새가 보이면 나나는 머리로 밀어서 아이들을 대열 속으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게다가 체육시간이 든 날이면 운동복을 챙겼고 아이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었으며 비가 올 땐 입에다 우산을 물고 따라갔습니다. 웬디네 가족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문제의 피터빈이 끼어들기 전까지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달링 부인은 아이들의 마음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낮 동안에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던 마음 조각을 거두어 제자리에 되돌려놓고 이튿날 아침을 위해 정돈해주는 일이죠. 그리하여 아이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잠들기 전에 갖고 있던 못된 생각이나 나쁜 욕심 따위는 아주 조그맣게 접혀 마음 한구석 밑바닥에 깔리고 마음 위쪽에는 아름답고 착한 생각들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은 의사들이 사람 몸속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흥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을 그린다면 거기엔 체온 변화 그래프처럼 이리저리 꺾인 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섬의 도로 표시일 것입니다. 상상의 나라 네버랜드는 하나의 섬과 같은 곳이니까요. 여기저기 아련하게 번져있는 무지개 빛깔들 산호색 투명한 바다에 떠있는 멋있는 배, 요정 강물이 깨끗고 흐르는 동굴 여섯 명의 형이 있는 왕자 쓰러져가는 오두막집과 땅마른 메브리코 할머니들이 있는 그런 선말이에요.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답니다. 달링부인은 아이들의 마음을 정리하다가 피터라는 낯선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웬디, 피터가 누군지 말해줄래? 피터 팬이에요, 엄마.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달링부인도 어릴 적에 요정이랑 함께 산다는 피터 팬을 기억해냈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피터 팬은 지금쯤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엄마가 어렸을 때에도 있었거든. 엄마, 피터 팬은 어른이 아니에요. 저만한 어린아이인걸요? 어느 날 아침 달링부인은 간밤에는 없던 나뭇잎이 아이들 방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피터가 또 왔다 갔나 봐. 웬디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웬디? 가끔 피터가 찾아와 침대 발치해서 밤새 피리를 불다 가는걸요? 달링부인은 웬디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나나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달링부인이 직접 아이들을 잠자리에 누이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자 달링부인은 벽난로 앞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뒤 조금 뒤 달링부인도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이들 방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한 소년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손보다 클까 말까 한 이상한 불빛을 데리고 말이에요. 그 불빛이 그 불빛이 살아있는 물체처럼 방 안을 휙휙 날아다닌 바람에 달링부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나뭇잎 옷을 걸친 소년과 눈이 딱 마주치자 달링부인은 그 소년이 피터팬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달링부인이 피터팬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저녁 산책에서 돌아온 나나가 컹컹 짖으며 달려들어와 창문으로 도망치는 피터팬을 덮쳤습니다. 달링부인은 나나가 입에 뭔가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피터팬의 그림자였습니다. 피터팬이 도망치는 순간 나나가 재빨리 창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미처 창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창문에 끼인 것입니다. 달링부인은 빨랫감처럼 늘어진 그림자를 돌돌 말아서 아이들방 장롱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링시 부부는 이 잊지 못할 금요일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창가에 앉아 한숨을 웬디는 달링부인 흉내를 내면서 방안을 춤추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넥타이를 목에 건 달링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넥타이를 멜 수가 없어 파티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라고 화내지 말아요 조지 내가 메어드릴게요. 달링부인은 달링부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넥타이를 멋지게 메워주었습니다. 달링시는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마이크를 들어 올리더니 목마를 태우고 방안을 춤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웬디와 존도 춤추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온 가족의 행복한 춤 파티는 나나 때문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달링시가 나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바지에 개털이 잔뜩 묻은 것입니다. 달링부인이 얼른 소리질을 해주었지만 달링시는 언짢은 기분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개를 유모로 쓰다니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조지 나나가 얼마나 애들을 잘 돌보는데요. 달링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피터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치던 달링시도 아내가 그림자를 꺼내 보여주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나나가 마이클 약을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나나의 입에 물린 약 스푼을 피했습니다. 마이클 아빤 아빤 너만 했을 때부터 약을 잘 먹었단다. 엄마 아빠 병을 낫게 할 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말이야. 지금 그 약이 있다면 네 앞에서 마셔볼 텐데 잃어버렸단 말씀이야. 달링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달링시가 그 약 약병을 옷장 위에다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녀 리자가 찾아내어 다시 세면대 위에다 갖다 놓았지만 달링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난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빠. 웬디가 재빨리 달려가 그 약을 유리잔에 부어 가지고 왔습니다. 오 웬디 세상에 정말 빨리도 가져왔구나 달링시는 이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어두운 것으로 보아 분명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아빠는 약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웬디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문제는 스푼에 담긴 마이클 약보다 유리잔에 담긴 내 약이 훨씬 많다는 거야. 이건 불공평하잖아. 아빠 아빠는 겁쟁이에요. 마이클이 약 스푼에 든 채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겁쟁이면서 난 하나도 겁 안 나요. 나도 그래.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마셔요. 좋아 준비됐지 마이클? 웬디가 하나 둘 셋을 세자 마이클은 약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나 달링씨는 슬쩍 잔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빠 새아이가 주먹을 꼭 쥔 채 외쳤습니다. 나나는 오줌이 마려운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달링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아빠가 아주 멋진 생각을 했어. 이 약을 나나의 밥그릇에다 부어놓고 나나가 먹는지 보자. 나나는 이게 우유인 줄 알 거야. 달링씨는 멋쩍게 웃으면서 나나의 밥그릇에 우유빛 약을 부었습니다. 조금 뒤 달링 부인과 나나가 돌아왔습니다. 달링씨는 나나를 쓰다듬으며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나나 우유를 따라 놓았으니까 어서 먹으렴. 나나는 꼬리를 흔들며 밥그릇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우유가 아니란 걸 알아차리고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달링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달링 부인이 나나 밥그릇의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조지 이건 당신 약이잖아요. 그냥 재미쓰라고 장난 좀 쳐본 거야. 달링씨가 씁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개만 싸고 돌고 나에겐 아무도 관심이 없군. 난 이제 저 개가 아이들 방에서 설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아이들이 울고 나나가 달려와 애원하다 싶어 했지만 달링씨는 나나를 밀어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오늘부터 네 자리는 바깥 마당이야. 조지 나나는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아까 내가 한 얘기를 잊지 않았죠? 피터팬 말이에요. 달링 부인이 속삭였지만 달링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나나를 마당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달링 부인은 아이들 침대 곁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막내 마이클이 달링 부인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무척 좋아. 그것이 달링 부인이 마이클한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달링씨 부부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침대 곁에 조그만 램프가 깜빡거리며 졸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아이들도 차례로 까무룩 잠들어버렸습니다. 램프 불이 완전히 꺼지고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서 나타났는지 램프보다 천배나 더 밝은 조그만 불빛 하나가 뭔가를 찾는 듯 온 방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작은 요정 팅커벨이었습니다. 팅커벨은 마른 잎을 반듯하게 잘라 이어붙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달링 부인이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피터팬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정이 나타나고 얼마 안 되어 작은 별들이 훅 입김을 불자 창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피터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팅크 내 그림자를 찾았니? 팅커벨은 조그맣게 딸랑거리는 요정의 말로 그림자가 장롱 서랍 속에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서랍 속에서 그림자를 찾아낸 피터팬은 너무 기쁜 나머지 팅커벨이 아직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른 채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어? 이게 왜 안 붙지? 피터는 그림자가 붙지 않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이 깬 웬디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 울고 있지? 피터는 요정한테 배운 대로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난 피터팬이라고 해. 네 이름은 뭐니? 웬디 모이라 안젤라 달링이야. 피터팬 너는 어디에서 사니? 너의 집 앞으로 난 길 두 번째 모퉁이를 돌아 아침이 될 때까지 곧장 가면 돼. 정말 정말 이상한 주소네. 편지 봉투에 그렇게 주소를 써도 되는지 궁금해. 나한텐 편지 같은 건 안 와. 네 엄마가 안 보내니? 난 엄마가 없어. 웬디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침대에서 내려와 피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구나. 아니 내 그림자가 붙지 않아서 온 거야. 내가 바늘로 꿰매줄게. 웬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 꼬리를 가져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제대로 붙은 것 같았습니다. 와 됐다 됐어. 난 역시 똑똑하다니까. 피터는 웬디의 도움 따위는 까맣게 입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웬디는 기분이 상해서 침대 위에 도로 올라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당겨 덮고 누웠습니다. 피터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끝에 앉아 발가락으로 웬디를 톡톡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웬디 난 기분이 좋으면 내 자신을 너무 뽐내는 버릇이 하지만 난 여자 한 명이 남자 스무 명보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웬디가 이불을 끌어내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좋아 피터 용서해 준다는 뜻으로 뽀뽀해 줄게. 하지만 피터는 뽀뽀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뽀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요. 피터 뽀뽀가 뭔지 몰라? 주면 알 수 있을 거야. 웬디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옆에 있던 골물을 건네 주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나도 뽀뽀를 줄게. 피터가 이렇게 말하며 자기 옷에 달려있던 도토리 단추를 하나 떼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피터 이걸 목에 걸고 다닐게. 그런데 너는 몇 살이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태어난 날 집을 뛰쳐나왔으니까 그게 정말이니? 그래 부모님이 내가 크면 무엇을 시킬까 하고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거든. 난 영원히 아이로 남아있고 싶었어. 어른 따위는 정말로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켄징턴 공원으로 도망쳐서 요정과 어울려 살았단다. 피터는 갑자기 틴커벨이 생각났습니다. 어? 틴커가 어디 갔지? 틴커? 요정을 말하는 거니? 응. 조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방울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그게 바로 틴커가 내는 소리야. 요정들의 말이지. 방울소리는 옷장 쪽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차! 내가 틴커 벨이 있는 걸 깜빡 잊고 서랍을 닫았나 봐. 피터가 얼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잔뜩 화가 난 틴커벨이 딸랑거리며 날아올라 뻐꾸기 시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피터 그럼 지금도 켄싱턴 공원에서 사니? 웬디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길 잃은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 유모가 유모가 한 눈 파는 사이에 유모차에서 떨어진 아이들이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모두 네버랜드로 보내진단다. 난 그 아이들의 대장이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여자아이가 없어. 여자아이들은 똑똑해서 유모차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 웬디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피터에게 친절하게 볼을 내밀었습니다. 네 말 마음에 들었어.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뽀뽀해도 봐줄게. 웬디는 피터가 뽀뽀가 뭔지 모른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도로 달라고 할 줄 알았어. 피터는 서운한 얼굴로 웬디에게 골물을 건넸습니다. 피터 미안해. 골물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골무가 뭔데? 바로 이런 거야. 웬디는 피터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웬디 나도 골물을 줘도 돼? 좋아. 피터도 웬디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웬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 피터팬은 팅커벨을 노려봤습니다. 팅크 네가 이런 심술쟁이인 줄 몰랐는걸? 팅커벨은 크게 몸을 흔들면서 딸랑거렸습니다. 웬디에게 골물을 주면 또 그러겠대. 나보고 바보라고 막 화를 내는데? 어머 팅커벨이 피터팬을 좋아하나 봐. 웬디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팅커벨이 화내는 까닭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피터 너 가끔 우리 방으로 들어왔지? 응 이야기를 들으려고 난 이야기를 하나도 몰라 길 잃은 남자아이들은 모두 그래 아참 저번에 네 엄마가 얘기해준 유리구두 아가씨를 찾는 왕자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어. 아 신데렐라 이야기? 웬디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 좀 들려줘. 안돼 내가 피터를 따라가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게다가 난 날 수도 없잖아. 그건 내가 가르쳐줄게. 별을 타는 법도 알려주고 인어도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길 잃은 아이들을 돌봐주면 어때? 우린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옷도 꿰매주고 호주머니도 달아주면 좋겠어. 피터는 온갖말로 웬디를 깨웠습니다. 좋아 갈게. 피터 종과 마이클도 데려가면 안 될까? 좋아 네가 원한다면 함께 가자. 나는 법도 가르쳐줄게. 웬디는 급히 동생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피터가 급히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저녁 내내 지저대던 나나의 목소리가 뚝 머졌기 때문입니다. 피터 팬 조 요정관께 빨리 숨어. 존이 속삭였습니다. 밝은 빛을 내는 팅커벨이 숨자 아이들 방은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하녀 리자가 나나를 데리고 와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리자는 나나가 하도 지저대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 봐라. 모두 천사처럼 잠들어 있잖아. 그러니 이제 그만 지져. 알았지? 리자는 나나를 다시 마당에 메워놓고는 푸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나나는 힘껏 몸부림을 쳐서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달링 부부가 있는 27번지로 달려가서 앞발을 들고 컹컹 지저댔습니다. 그것은 나나가 가장 위급한 상황을 알릴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놀란 달링 시부부는 허둥지둥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바깥 동정을 살핀 뒤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피터 너 정말 날 수 있어? 그럼 피터는 온 방안을 날아 다녔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침대 위에 올라가 날아보려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르기는 커녕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우린 왜 안 되는 거지? 존이 아픈 무릎을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멋진 상상을 해봐. 그러면 저절로 공중에 뜰 수 있어. 피터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정 가루가 없이는 아무도 날 수가 없으니까요. 세 아이들은 침대 끝에 서서 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풀이에도 날아오르지 않자 지쳐버렸습니다. 그제야 피터는 손에 묻은 팅커벨의 요정 가루를 아이들에게 훅 불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됐어. 공중으로 발을 내디뎌봐. 얼떨결에 발을 헛디딘 마이클이 제일 먼저 날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존도 웬디도 방안을 휘저으며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어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해적도 피터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나와 함께 허겁지겁 달려온 달링시 부부는 아이들 방 커튼에 비친 날아다니는 네 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달링시 부부는 현관문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 어서 가자 피터가 다급하게 외치며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팅커벨 웬디 존 마이클 그 뒤를 따라 날아올랐습니다. 달링시 부부와 나나가 아이들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이미 날아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퉁이를 돌아 아침이 될 때까지 곧장 가면 돼. 피터는 네버랜드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지고 다니며 길을 확인하는 새들조차 그의 말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피터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의 아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피터를 믿고 따랐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제 아이들은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캄캄해졌다가 밝아지기도 하고 조금 쌀쌀하다가 더워지기도 했는데 조는 집을 떠난 지 3일째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플 땐 피터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물고 가는 새들을 쫓아가 그것을 빼앗아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먹이를 빼앗긴 새들이 쫓아와서 다시 먹이를 채가곤 했죠. 이렇게 뺏고 뺏기는 일이 몇 차례 벌어진 뒤에야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졸음이었습니다. 잠이 들면 아이들의 몸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피터 빨리 도와줘 마이클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자 웬디가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피터는 마이클이 넘실대는 파도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를 붙잡아 올렸습니다. 피터는 매우 빨리 날았기 때문에 잠시도 새아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 날기도 하고 별나라 에도 날아갔다 돌아오곤 했는데 자주 웬디 일행을 지나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웬디는 피터 여기야 나 웬디야 하고 피터를 불러 세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네버랜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님이 내리쏘는 금빛 화살이 아이들에게 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웬디와 존 마이클은 황홀한 눈빛으로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존 저기 산호초수가 있네. 누나 거북이가 모래속에 알을 묻고 있어. 마이클 너의 동굴도 저기 있어. 조금 뒤 네버랜드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날던 세 아이는 모두 피터에게 바싹 다가 붙었습니다. 피터도 눈을 빛내며 긴장 했습니다. 이제 피터 일행은 어두워진 섬 위를 아주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우리가 내리는 걸 싫어하고 있소. 피터가 투덜댔습니다. 피터는 자기 어깨에서 자고 있던 팅커벨을 깨워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피터가 존에게 물었습니다. 존 모험 좀 해볼래? 어떤 모험인데? 이 아래 풀밭에 해적 한 놈이 자고 있소. 어때 해치워버릴까? 난 잘 안 보이는데 해적 두목은 누구야? 호크 선장 제임스 제임스 후크 말이야? 어린 마이클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존도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후크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후크 선장은 동치가 큰 편이야? 응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 내가 그놈의 오른손을 잘라버렸으니까. 그럼 싸울 수도 없겠네. 무슨 소리야? 오른손 대신 새갈고리를 달고 있소. 그곳으로 찍어대면 가슴이 서늘할 정도야. 그건 그렇고 존 응? 내 대장님 하고 대답 해야지. 내 대장님 누구든 내 부하가 되면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후크와 싸우게 되면 후크 선장은 무조건 나한테 맡기는 거야. 알았지? 네, 대장님. 약속할게요. 그때 틴커벨이 돌아와서 피터 팬에게 뭔가 말을 했습니다. 틴커가 그러는데 해적들은 벌써 우리를 발견하곤 대포를 쏠 준비를 하고 있대. 놈들은 틴커의 불빛을 보고 우리를 겨냥해서 쏠 거야. 그럼 잠깐만 빛을 끄라고 해봐. 안 돼. 요정은 잠이 들어야 불빛이 꺼지게 되어 있어. 누가 주머니에 넣고 가면 딱 좋을 텐데. 세 아이는 서둘러서 오느라 모두 잠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때 피터가 존의 모자를 보았습니다. 존이 모자를 벗어들자 틴커벨이 그 속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존이 무릎에 모자가 걸려 날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바람에 결국은 웬디가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피터 일행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날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해적들이 피터 일행을 향해 대포를 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새아이는 그제야 공상 속의 섬과 실제 섬과의 차이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허둥지둥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잠잠해졌을 때 존과 마이클은 자기 둘만 어둠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 괜찮니? 잘 모르겠어. 마이클이 귓속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에 간 거야? 존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대포가 몰고 온 강한 바람 때문에 몸이 가벼운 피터는 바다 저 멀리 날아갔고 웬디는 팅커벨이 든 모자를 꼭 쥔 채 하늘 위로 높이 솟구친 것이었습니다. 웬디와 둘만 남게 된 팅커벨은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웬디는 팅커벨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앞장서는 팅커벨을 따라갔습니다. 팅커벨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앞으로 자기가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피터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에 네버랜드는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피터가 떠나자 섬은 잠자듯 고요해졌습니다. 요정들은 한 시간이나 늦게 일어났고 짐승들은 자기 새끼들 곁에만 머물렀습니다. 인디언들은 6일 밤낮을 먹어대기만 했고 해적들과 길 잃은 아이들은 서로 마주쳐도 싱거운 신랑이만 버릴 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싫어하는 피터가 돌아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생기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날 밤 길 잃은 아이들이 피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해적들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고 인디언들은 해적들을 짐승들은 인디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섬을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아이들은 두 명의 쌍둥이를 더해 모두 여섯 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곰 가죽옷을 걸친 채 제각기의 단검을 뽑아들고 사탕 수수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투툴스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무척 용감한 편이지만 꽤나 운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투툴스가 없앨 때 늘 모험이나 싸움이 시작되었으므로 공을 세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약간 우울해하긴 했지만 마음이 삐뚤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아이들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상냥했습니다. 투툴스 뒤를 명랑한 닙스가 따랐고 그 뒤를 피리 불기와 춤추기를 좋아하는 슬라이틀리가 따랐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개구쟁이 컬리로 늘 말썽을 일으켜 피터에게 자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서 따라가고 있는 두 아이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희미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소름 끼치는 해적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해적들이 험상구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먼저 도착한 해적은 팔뚝이 굳고 여덟 개나 대는 귀걸이를 한 이탈리아인 체코였습니다. 그 뒤를 온몸에 문신을 새긴 흑인 빌 주크스가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콕슨과 스타키가 나타났고 이어 스카이라이츠와 아일랜드 출신의 가판장 스미가 뒤따랐습니다. 이들 가운데 스미가 가장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해적 두목 제임스 후크 선장은 부하들이 끄는 수레 위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귀족처럼 우아한 옷을 입고 구불거리는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으며 얼굴은 무척이나 잔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섬뜩한 것은 그가 오른손 대신 달고 있는 갈고리 손 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인디언들이 도끼와 칼을 들고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몸에다 사람 머리가죽을 매달았는데 악명높은 피카닌이 부족이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이름이 위대한 빅 리틀 팬더인 추장이 타고 있고 맨 뒤에는 추장 딸인 타이거 릴리가 거만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해적들을 뒤쫓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사자 곰 호랑이 같은 짐승들 이었는데 그들의 맨 뒤에서 커다란 악어 한 마리가 어기적 어기적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악어가 지나가자 길 잃은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행렬은 어느 한 무리가 멈추거나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행렬에서 맨 먼저 빠져나온 것은 길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 근처의 풀숲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모두 피터보다 덩치가 큰데도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해적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주위를 살피로 나간 닙스만 남기고 모두 잽싸게 땅속 집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입구도 눈에 띄지 않고 표시가 될 만한 돌도 놓여있지 않은데 그들은 어떻게 땅속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지만 주위를 잘 살펴보면 일곱 구루의 커다란 나무가 눈에 뜰 것입니다. 그 나무에는 아이들이 들어갈 만한 크기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바로 그 나무가 땅속 집으로 통하는 일곱 개 입구입니다. 하지만 호크는 눈에 불을 켜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죠. 해적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스타키가 립스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총을 겨누자 호크 선장이 말렸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타이거 릴리의 부하들이 몰려올 텐데 그놈들한테 머리 껍질이라도 벗겨주고 싶으냐 난 일곱 명 모두를 해치울 거야 그러니 모두 흩어져서 꼬마들을 찾도록 해 해적들은 스미와 호크 선장만 빼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호크 선장은 근처에 있던 커다란 버섯 위에 걸터 앉아 소리쳤습니다. 피터팬을 잡아야 해. 내 팔을 잘라 악어에게 던진 놈이 바로 그 놈이니까. 악어가 내 손목에 달린 시계까지 삼켜서 정말 다행이야. 녀석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시계가 쬐깍쬐깍 미리 경고해 주니까 말이야. 그때 후크 선장은 엉덩이가 후끈후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후크 선장은 스미에게 자기가 깔고 앉았던 버섯을 뽑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섯이 뽑혀나간 자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굴뚝이다. 후크 선장과 스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해적들이 땅속 집의 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스미가 구멍에 닿기를 바싹 대었습니다. 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터팬은 저 안에 없나 봅니다. 무슨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초록색 설탕을 가득 바른 아주아주 큰 케이크를 만들어 인어 호수에 가져다 놓자. 멍청이 꼬마들이 먹어 치우기 좋게 말이야. 녀석들에겐 색이 요란한 축축한 케이크가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엄마가 없거든. 후크 선장 가슴이는 좋아서 낄낄댔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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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야 악어라고 후크 선장은 파랗게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카판장 스미도 두목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마도 악어가 해적들의 뒤를 쫓는 인디언을 앞질러 후크 선장을 찾아낸 모양입니다. 해적들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다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얘들아 저기를 쳐다봐 컬리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웬디가 아이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팅커벨이 아이들을 발견하곤 재빨리 내려왔습니다. 피터가 너희한테 저 새를 활로 쏘아버리라고 했어. 팅커벨이 야무진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아이들은 피터 명령이라는 말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던 투툴스만 빼고 말이죠. 팅커벨이 투툴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서 해치워 투툴스 피터가 좋아할 거야. 투툴스가 쏜 화살이 활 시위를 벗어나 웬디의 가슴을 명중시켰습니다. 가엾은 가엾은 웬디는 힘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활과 화살을 챙겨 나오자 투툴스는 마치 정복자처럼 어깨에 힘을 주며 뻗겼습니다. 내가 벌써 웬디세를 해치웠어. 피터가 알면 날 무척 칭찬할 거야. 팅커벨은 마음속으로 바보 멍청이 하고 비웃으며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쓰러져 있는 웬디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새가 아니야. 여자아이잖아. 슬라이틀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릴 돌봐주러 온 여자를 네가 죽여버렸어. 쌍둥이 형제가 소리쳤습니다. 투툴스는 새파르게 질려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난 바보 멍청이야. 엄마가 생기기를 얼마나 바랐는데 엄마가 나타나자마자 쏘아 죽이다니. 투툴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 그때 피터가 돌아왔다는 꽃기오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웬디를 몸으로 가리고 굳은 얼굴로 격려했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너희들 엄마를 데리고 왔어. 그러나 아무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으로 날아왔을 텐데 혹시 못 봤니? 피터가 걱정스러운 듯 묻자 아이들이 비켜서서 웬디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터는 웬디에게 다가가서 가슴에 화살을 뽑았습니다. 이게 누구 화살이지? 내 거예요. 투투스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피터는 화살로 투투스를 찌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웬디가 손을 천천히 들어 피터의 팔을 잡았습니다. 웬디 살았구나! 피터는 무릎을 꿇고 웬디의 안색을 살피다가 자기가 준 도토리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다행이야. 화살이 내가 웬디한테 준 뽀뽀에 꽂혔어. 그래서 웬디가 목숨을 구한 거야. 웬디 이제 정신이 들어? 그때 어디선가 홀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팅크가 울고 있어요. 팅크는 웬디가 살아난 게 싫은가 봐요. 맞아. 팅크가 웬디를 죽이라고 했어요. 피터는 화가 나서 팅커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팅커벨 이제부터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제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알겠어? 팅커벨은 피터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었지만 피터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컬리가 컬리가 말했습니다. 웬디를 집으로 데려가면 안 되나요? 함부로 숙녀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웬디 주변에 벽을 만들어 집을 짓는 게 어때? 피터의 제안에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의 보물들을 하나씩 가져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부산하게 땅속 집에서 이것저것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마이클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졸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은 피터와 마주친 순간 반가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매달렸습니다. 누나 눈? 자고 있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존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웬디가 살집을 짓고 있는 거야. 존과 마이클도 집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슬라이틀리 의사 선생님을 데려와. 피터가 명령하자 슬라이틀리는 금세 존의 모자를 쓰고 엄숙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서 오세요. 피터 팬이 슬라이틀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른들은 장난이라는 것을 다 알았지만 피터는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정중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과 피터가 어른과는 다른 점입니다. 어른들은 상상 속에 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웬디의 집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먹으로 벽을 쳐서 창을 내고 커다랗고 노란 잎사귀로 사양을 쳤습니다. 또 가장 예쁜 장미꽃을 벽 둘레를 따라 심었습니다. 마침내 웬디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피터가 예의 바르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웬디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지은 집이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사랑스럽고 예쁜 집이에요. 아이들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합창을 했습니다. 그럼 웬디 아가씨 우리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웬디의 두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난 아직 어린 소녀야. 상관없어. 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면 되니까. 피터가 별것 아니라는 듯이 웬디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되겠어요. 다들 안으로 들어와요. 잠들기 전에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줄게요. 작은 집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네버랜드 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버랜드 에서는 상상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이야기가 끝나자 웬디는 땅속 집에 있는 커다란 침대에 아이들을 눕히고 재웠습니다. 이튿날 피터가 맨 먼저 한 일은 웬디와 존 마이클의 몸 칫수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속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나무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죠. 나무 구멍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오로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한 번 몸에 딱 맞으면 구멍 꼭대기에서 숨만 크게 들이쉬기만 해도 알맞은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숨을 둘이 쉬었다 뇌 쉬었다 하면서 몸을 꿈틀거리면 됩니다. 며칠 동안 연습해서 웬디와 존 마이클은 쉽게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피터팬의 땅속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땅속 집에는 커다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바닥 에는 예쁜 빛깔의 탐스러운 버섯들이 자라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의자로 썼습니다. 방 안에는 불을 뗄 수 있는 커다란 난로도 있었습니다. 웬디는 난로 위에 줄을 메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침대는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다가 저녁 6시 30분이면 내려서 폈습니다. 한쪽 벽면에 온폭 들어간 곳은 팅커벨의 방입니다. 웬디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한가롭게 바느질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웬디는 엄마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이클은 아예 웬디를 엄마라고 생각했고 존은 부모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웬디는 동생들이 가족들을 잊지 않도록 학교에서처럼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눈 색깔이나 머리카락 색깔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누가 더 키가 큰지 알아맞히기를 한다든가 아버지의 집이나 집에서 기르던 개와 개의 집을 그려보게 했습니다. 시험 놀이는 길 잃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여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웬디를 제외한 모든 엄마들을 싫어한 데다 글을 읽고 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섬에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는 피터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적들이 준비한 독이 든 케이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아이들이 케이크를 주워들자 웬디는 재빨리 눈치채고 그것을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정찰을 낳았던 후쿠 선장이 어둠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케이크에 걸려 넘어졌답니다. 네버랜드에도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인어 호수에서 헤엄을 치거나 인어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어 호수에는 밀물이 들면 물에 잠기는 해적 바위가 있습니다. 못된 해적 선장은 마음에 안 드는 부하나 포로를 꽁꽁 묶어 이 바위에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밀물 때 바위가 물에 잠겨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해적 바위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인어들은 해적 바위에 앉아서 머리를 빗거나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웬디도 인어 호수에 자주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은 모두 해적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호수의 물결이 일더니 으스스한 기운이 호수 전체에 감돌았습니다. 어디선가 어렴풋이 노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낌새를 알아챈 피터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해적이 나타났어. 모두 물속으로 숨어.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자 잠시 후 해적들이 탄 작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스미와 스타키 인디언 추장의 딸 타이거 릴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타이거 릴리는 해적들이 자기를 해적 바위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웬디가 피터에게 속삭였습니다. 피터 타이거 릴리가 불쌍해 네가 구해주면 안 돼? 참 비겁한 해적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남자 두 명이 여자 한 명을 상대할 수가 있지? 좋아 내가 혼을 내주겠어. 피터는 두어번 기침을 하더니 호크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 두 해적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호크 선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디언 계집애를 풀어줘! 해적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두목이 시키는 대로 타이거 릴리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틈에 타이거 릴리는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갔습니다. 그때 진짜 호크 선장 목소리가 떠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바보 녀석들아 보트를 정박시켜라! 호크가 보트 쪽으로 헤엄쳐왔습니다. 호크 선장의 무시무시한 얼굴을 엿본 웬디는 벌벌 떨었습니다. 피터는 빙긋 웃으며 웬디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목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부하의 물음에 호크는 씩씩대며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다 끝났어. 길 잃은 아이들이 엄마를 구했단 말이다. 큰일 났군요. 그런데 두목님 엄마가 뭔가요? 무식한 스미가 물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엄마가 뭔지도 모른다니 웬디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어떤 놈이냐 후크의 날카로운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웬디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피터는 얼른 웬디와 함께 물속으로 숨었습니다. 두목님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스타키가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새가 앉아있는 둥지가 물 위로 떠내려 왔습니다. 저것봐 스미 저게 엄마야 둥지가 물에 떨어져 떠내려 가도 어미 새는 자기 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후크 선장의 말에 감동한 스미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타키가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물었습니다. 두목님 꼬마 녀석들의 엄마를 끌고 와서 우리 엄마로 삼으면 안 될까요? 후크 선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스타키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후크는 새갈고리를 멋지게 휘두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꼬마 녀석들을 몽땅 잡아다가 눈을 가리고 배점 밖으로 내민 판자 위를 걷게 해서 모두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 녀석들 엄마가 당연히 우리 엄마가 될 수밖에 없겠지? 후크 선장은 신이 나서 해적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계집애는 어디 있지? 후크는 그제야 타이거 릴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풀어주라고 하셔서 명령대로 했읍지요. 스미가 자랑스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따위 명령을 해? 두목님이 그러셨잖아요. 스타키도 거들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갈고리 손을 휙휙 휘둘러 댔습니다. 이 멍청이들 도대체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후크는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좋을 텐데 피터가 나서서 후크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제임스 후크 악명높은 해적선 졸리 로조호의 선장이다. 네가 후크라면 그럼 난 누구란 말이냐? 후크가 소리쳤습니다. 멍청한 물고기지? 한 마리의 대구에 불과해. 뭐 대구라고? 후크는 침으로 오르는 화를 꾹 참으며 침착하게 머리를 굴려 스무 고개라는 게임을 생각해냈습니다. 후크 넌 다른 목소리와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지? 후크 선장이 능글맞게 물었습니다. 피터는 게임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금세 경계를 풀고 자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있지 넌 식물이냐 아니 그럼 동물 맞아 어른인가 아니 그럼 아이 맞았어 보통 아이 아니 응 그럼 굉장한 아이 그래 영국에 사냐 아니 그럼 여기에 살아 그래 이제 누군지 맞춰봐 머리가 나쁜 후크는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지 그럼 항복해 피터는 우쭐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좋아 항복이다 항복 진작에 그럴 것이지 난 피터팬이다 뭐라고 피터팬 순간 후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피터팬 잘 들어 넌 이제 끝장이다 스미 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 녀석을 잡아 그리고 스타키 넌 보투를 지켜 후크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린 후 스미와 함께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었습니다. 피터도 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네 대장님 그럼 해적들을 쳐부수어라 호수 여기저기에 숨어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해적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존은 용감하게도 보트를 지키고 있던 스타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존과 맞붙어 싸우던 스타키는 힘이 달리자 배를 버려둔 채 물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후크는 무시무시한 새갈고리 손을 마구 휘둘러 아이들에게 겁주면서 배에서 내려 해적 바위 위로 기어오리려고 했습니다. 마침 겁이 없는 피터도 반대쪽에서 바위로 기어올라 왔습니다. 둘은 바위 위에서 땅 마주쳤습니다. 피터는 잽싸게 후크 선장의 허리춤에서 칼을 낚아채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크 선장이 자기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터 팬의 생각에는 그건 정정당당한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피터는 한 손을 내밀어 후크를 바위 위로 끌어올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못된 후크는 피터의 손을 꽉 꿰물어 버렸습니다. 피터는 깜짝 놀라 다친 손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사이 바위 위에 똑바로 서게 된 후크는 날카로운 새갈거리 손으로 피터를 두 번이나 찍었습니다. 피터가 이젠 끝장이다 라고 생각 하는데 후크 선장이 갑자기 물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후크 선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부랴부랴 배쪽으로 헤엄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악어가 쨔깍쨔깍 거리면서 해적 바위 위까지 따라 올라왔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호수 전체를 찾아봐도 웬디와 피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피터와 웬디가 어디로 갔지? 설마 물에 빠진 것은 아니겠지? 무슨 소리 피터와 웬디는 나라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야. 피터를 굳게 믿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피터와 웬디를 부르면서 작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난 이너호수에는 어둠과 함께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바위 뒤에서 조그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터는 정신을 잃은 웬디를 안아 간신히 해적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피터팬은 거의 기절한 상태였지만 해적바위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웬디 눈을 떠봐 물이 해적바위를 삼키려 하고 있어 피터가 웬디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웬디는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피터 빨리 돌아가야겠어 날아갈 거니 아니면 헤엄쳐 갈 거니 웬디 어떻게든 너 혼자서 갈 수 있겠어 아니 나도 나도 너무 지쳐서 꼼짝 못하겠어 웬디 난 후크의 새갈고리에 부상을 당해서 날수 헤엄칠 수도 없어 그럼 우린 이제 어떡하지 웬디 웬디는 웬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피터의 볼을 살짝 스쳤습니다. 며칠 전 마이클이 만들어 날리다가 잃어버린 종이 연이었습니다. 피터는 재빨리 연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연은 마이클을 매달고 난 적도 있으니까 웬디디도 매달고 날 수 있을 거야. 피터 너도 같이 갈 거지? 아니 못 가 마이클하고 컬리가 함께 매달리니까 무거워서 못 날던데 싫어 나 혼자는 안 갈 테야 안 돼 너라도 무사해야지 나도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너 먼저 집에 돌아가 있어 함께 있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게 돼 피터의 설득에 웬디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피터는 연출로 웬디의 몸을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힘껏 하늘로 밀어 올렸습니다. 웬디 잘 가 이제 호수에는 피터만 남았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 해적 바위는 곧 물속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인어들의 구슬픈 노래가락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피터는 잠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어 꼿꼿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은 정말 대단한 몸일 거야. 피터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자 물은 해적 바위를 삼키고 이젠 피터의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호수 저편에서 어떤 물체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피터는 처음엔 그것이 무슨 종이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네버세 동지였습니다. 네버세가 피터를 향해 필사적으로 동지를 저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이 동지에 타 피터 네버세가 숨을 헉헉 내쉬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무 지쳐서 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터 니가 이쪽으로 헤엄쳐와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 네버세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빨리 이 동지에 타라고 뭐라고 피터가 또 알아듣지 못하자 성질 급한 네버세가 신경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돌대가리 왜 시키는 대로 안해 새가 자기한테 욕을 퍼붓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피터는 곧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버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피터를 구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해적 바위로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둥지 속에 있는 알들을 내버려둔 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제야 피터는 네버세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네버세야 고마워 피터는 둥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커다랗고 하얀 알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네버세는 피터를 위해 피터를 위해 알이 있는데도 둥지를 양보한 것입니다. 피터는 해적 바위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마침 옛날에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박아둔 말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말뚝에는 해적 스타키가 벗어놓은 모자도 걸려있었습니다. 피터는 스타키의 모자에 조심스럽게 알을 집어넣고는 호수에 띄웠습니다. 그 모자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알을 나르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피터는 비로소 안심하고 네버세의 동지에 올라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네버세는 무척 기뻐하면서 모자 위에 앉아 다시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새 동지를 타고 이너호수를 미끄러지듯 건너갔습니다. 피터팬이 땅속 집으로 돌아온지 얼마 안 되어 웬디를 태운 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시끌벅적 피터와 웬디를 둘러싸고는 자기들의 모험담을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웬디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서둘러 잠자리로 내물때까지 말입니다. 이너호수에서 타이거 릴리를 구해준 덕분에 피터는 인디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피터는 시간을 알아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버랜드에서 시간을 알려면 악어를 찾아가서 악어 뱃속에 있는 시계의 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웬디와 아이들은 땅속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오시나봐 웬디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 구멍 앞에서 피터를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터는 아이들에게 땅콩을 나누어주고 웬디에게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가 피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춤 춰요. 좋아 어서 초밥 꼬마야 아빠도 같이요. 아이들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신나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다가 모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웬디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평소에 이야기를 듣지 않던 피터도 그날따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웬디 옆 의사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들어봐요. 웬디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달링씨라는 신사와 달링 부인이라는 숙녀가 있었어요. 어 그 사람들은 나도 알아. 존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이클은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정한 부부였어요. 그들에겐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도 있었는데 나나라는 커다란 개였습니다. 어느 날 달링씨는 나나에게 화가 나서 나나를 뒤뜰에다 묶어놓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네버랜드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길 잃은 아이들을 만났답니다. 새 아이는 엄마가 창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기다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걱정 없이 네버랜드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은 집에 돌아갔나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런던역에 어떤 우아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바로 웬디라는 아가씨였어요. 그 옆에 있는 멋쟁이 두 신사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어른이 된 종가 마이클이에요. 웬디는 손을 뻗어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린 엄마의 사랑 때문에 세 아이는 다시 가족들을 만나 행복해졌답니다. 웬디의 말이 끝나자마자 피터가 화난 듯이 말했습니다. 웬디 넌 엄마를 잘못 알고 있어. 이 말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피터를 쳐다봤습니다. 옛날엔 나도 우리 엄마가 언제나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음 놓고 몇 달 동안 돌아다녔지. 그런데 막상 돌아가 보니 창문은 굳게 닫혀있었어. 그리고 엄마는 행복한 얼굴로 내 침대에 누워있는 다른 꼬마 아이를 재우고 있었어. 존과 마이클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누나 우리 집에 가자. 그래 지금 당장 가자. 웬디도 동생들을 부둥켜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피터의 말대로 자기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피터 우리 돌아가도 되지? 그래 마음대로 해. 피터는 무척 서운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허락해 주었습니다. 웬디 엄마 아빠가 너희들 너희들이 양자로 삼으실 거야. 아이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피터 우리 가도 돼? 응 너희들이 가고 싶다면 피터가 쓴 웃음을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아이들은 떠날 준비를 하느라 법석을 떨었습니다. 피터 넌 왜 준비를 안 하니? 난 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웬디는 토라져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피터는 안 가겠대. 잘 가 너희들의 새엄마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피터가 작별 인사를 하자 아이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적들이 인디언을 습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주위가 온통 비명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땅속 집의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해적들의 습격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인디언과 해적이 싸울 때에는 먼저 인디언이 공격해야 한다는 네버랜드의 규칙을 후쿠 선장이 깨어버린 것입니다. 해적들이 갑자기 공격하는 바람에 싸움은 금방 끝났습니다. 인디언들이 여러 명 죽고 타이거 릴리와 몇몇 인디언은 해적의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승리를 거둔 해적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후쿠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의 얼굴에서는 기쁜 표정이 사라지고 어느새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후쿠 선장의 진짜 목표는 피터팬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어른인 후쿠가 조그만 소년일 뿐인 피터팬을 그토록 싫어하고 못잡아 먹어서 안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피터팬이 악어에게 자기 팔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까닭은 피터가 건방치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쿠는 피터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고 듣는 순간부터 갈고리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후쿠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피터팬을 잡아 없앨 기회가 눈앞에 와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땅속 집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후쿠는 몸집이 가장 작은 부하를 뽑아 땅속 집으로 통하는 나무 구멍으로 밀어넣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후쿠 선장은 나무 구멍을 통해 아이들과 피터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만일 인디언들이 이기면 둥둥 북을 울릴 거야. 그게 승리의 신호니까. 피터의 말에 후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쿠 선장은 북을 깔고 앉은 스미에게 북을 칠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스미는 영문도 모른 채 북을 두 번 쳤습니다. 북소리다! 인디언들이 이겼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터한테 다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해적들은 기다리던 적들이 스스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빨리 입구마다 한 사람씩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2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있어라. 후쿠는 땅속에 아이들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무에서 나온 것은 컬리였습니다. 컬리는 금방 체코에게 붙들려서 스타키한테 던져졌고 스타키한테서 빌 주쿠스 한테로 빌 주쿠스 한테서 누들러 한테로 던져져서 흑인 해적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웬디만은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후쿠는 예의를 갖추어 웬디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웬디를 다른 아이들이 붙잡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해적들은 아이들이 날아가지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뚱뚱한 슬라이틀리마는 일정한 길이로 잘라놓은 밧줄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연결해 억지로 묶느라 해적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후쿠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라이틀리의 비밀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슬라이틀리는 더울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뚱뚱해졌습니다. 하지만 몸집을 줄일 생각은 않고 다른 아이들 모르게 나무 속을 깎아내어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구멍으로는 어른들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떡하지 나 때문에 피터가 위험해지겠는걸 슬라이틀리는 후쿠가 눈치챈 걸 알고는 후회했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었습니다. 후쿠는 아이들을 웬디의 작은 집 속에 가둔 채 부하들을 시켜 그 집을 어깨에 둘러매고 배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사라지자 후쿠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슬라이틀리의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망토와 모자를 벗어 던지고는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침대 위에 피터팬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이 건방진 꼬마 녀석 어떻게 혼내줄까 후쿠는 방안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침대 근처의 선반에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후쿠는 적에게 잡힐 경우에 스스로 마시고 죽으려고 늘 반지 속에 감추어 가지고 다니던 독약 다섯 방울을 피터의 약병 속에 넣었습니다. 후쿠는 무척 만족스러운 듯 느긋하게 피터를 내려다보고 나서 몸을 돌려 가까스로 나무 구멍으로 다시 기어 올라갔습니다. 조금 뒤 피터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팅커벨이었습니다. 피터가 문을 열어주자 진흙 진흙 투성이가 된 팅커벨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웬디랑 아이들이 잡혀갔어. 팅커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피터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웬디를 구하러 가겠어. 그 전에 웬디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쯤 해야겠는데 피터는 웬디가 약을 잊지 말라고 꼭 먹으라고 한 당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약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팅커벨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 속엔 독이 들어 있어! 팅커벨은 숲을 날아오면서 호크가 중얼거리는 걸 엿듣고 약병에 독이 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이라고? 누가 독을 넣었다는 거야? 호크가 그랬어. 웃기지 마. 호크가 여길 어떻게 들어와? 팅커벨은 슬라이틀리의 나무 구멍 비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병에 독이 든 것은 분명했습니다. 호크가 직접 제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팅커벨은 어떻게든 피터가 약을 마시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약병을 들어올리자마자 피터의 입과 약병 사이로 날아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약을 마셔버렸습니다. 팅커벨은 독기운이 퍼져 공중에서 비틀거리더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팅커벨은 팅커벨은 왜 그래? 피터 약 안에는 독이 들어있었어.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팅커벨은 기운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팅커벨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팅커벨의 밝은 빛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완전히 꺼지면 팅커벨의 생명도 끝날 것입니다. 피터는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팅커벨은 피터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약 요정을 믿어주는 아이들이 있다면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곳엔 아이들도 없고 게다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피터는 실망해서 고개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을 많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피터팬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요정이 있다는 걸 믿니? 믿는다면 박수를 쳐서 팅커벨을 살려줘. 많은 아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물론 손뼉을 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손뼉을 쳤으므로 그 소리만으로도 팅커벨은 충분히 기운을 되찾고 방안을 휙휙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팅커벨 이제 웬디를 구하러 가자. 피터는 여러가지 무기를 허리에 둘러 차고 달빛이 춤추는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해적선 졸리 로조호는 키즈만이라 불리는 색강 하구에 떠있었습니다. 해적 두세 사람이 배전에 기대어 있었고 다른 몇 사람은 술통 옆에 비스듬히 누워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둔 작은 집을 짊어지고 온 네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 카파니에 기다랗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껏 술을 퍼마시며 요란한 춤판을 버렸습니다. 모두 입 닥치지 못해? 후크가 소리를 지르자 비아는 금세 지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끌고 와. 해적들은 웬드를 뺀 나머지 아이들을 후크 앞에 한 줄로 세웠습니다. 후크는 아이들에게 능글맞게 속삭였습니다. 다 모였군. 잘 들어라. 너희들 가운데 여섯 놈은 오늘 밤 널빤지를 걸어 바다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두 놈은 이 배의 심부름꾼으로 써줄 테니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서봐. 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투툴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장님 저희 엄마는 해적이 되는 걸 반대하실 거예요. 슬라이틀리 너희 엄마는 어떠니? 뚱뚱한 슬라이틀리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반대하실 거야. 쌍둥이들아 너희 엄마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후크가 비열한 웃음을 띠며 존에게 물었습니다. 해적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니? 후크의 지명을 받은 존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해적이 되면 쓰려고 붉은 손 잭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이름이 구나. 내 부하가 되면 그렇게 불러주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 존이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마이클이 후크에게 물었습니다. 검은 수염 존은 어떠냐? 좋아요. 하지만 해적이 되어도 영국 왕의 충성스러운 백성인 점은 그대로죠? 후크는 기분 나쁘게 껄껄껄 웃었습니다. 천만에 넌 영국 왕을 배신해야 해. 그렇다면 난 절대로 안 하겠어요. 존이 술통을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 할 테야. 마이클도 거들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후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들 너희가 빨리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좋아. 어서 저 애들 엄마를 데려오고 널빤지를 준비해. 조크스와 체코가 널빤지를 패전에 갖다 대었습니다. 웬디가 끌려오자 후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널빤지 건너는 모습을 보시죠. 저 애들이 죽이시겠다고요? 웬디가 깜짝 놀라 후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라. 웬디가 의자탄 태도로 말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의 진짜 엄마를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영국 신사답게 훌륭히 죽기를 바란다. 웬디의 말에 해적들도 감동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후크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를 저기다 묶어라. 이제 해적들은 웬디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널빤지 위를 건너게 해 바다로 떨어뜨릴 참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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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기치는 악어의 시계 소리였습니다. 순간 후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좀 숨겨다오. 해적들이 급히 후크를 에워 쌌습니다. 후크가 완전히 숨어버리자 아이들은 우르르 배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악어가 배에 기어오르는 걸 보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전을 힘차게 기어오르고 있는 것은 악어가 아니라 바로 피터 팬이었습니다. 피터가 웬디를 구하러 숲속을 헤쳐나갈 때 마침 악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계 태엽이 다 풀려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피터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피터는 해적선이 보이자 일부러 시계 소리를 내며 다가와서 배전을 기어올랐습니다. 피터는 아이들이 배전에 얼굴을 내밀자 해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 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타수 에드 테인트가 갑판 난간을 따라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터는 갑판으로 뛰어올라 번개같이 칼을 뽑아 그 해적을 찔러버렸습니다. 존은 해적의 입을 틀어막아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에드가 앞으로 쓰러지자 네 명의 아이들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얼른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피터의 신호에 따라 시체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 슬라이틀리가 무찌른 적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 피터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선실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자 해적들이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미가 안경을 닦으며 후크에게 말했습니다. 두목님 아고가 갔나 봅니다. 후크는 그제야 잔뜩 오그렸던 목을 펴고 벌떡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널빤지 건너기를 시작해 볼까. 참 널빤지를 건너기 전에 고양이 발로 좀 쓰다듬어줄까.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은 무릎을 끌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고양이 발이란 회초리를 뜻했습니다. 주크스 선실에서 고양이 발을 가져오너라. 주크스는 선실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뒤 선실에서 무서운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꼬끼오 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해석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둘 슬라이틀리가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체코가 잠시 조춤하더니 선실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뒤에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주크스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체코가 얼빠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깜깜한 선실 속에서 꽃교 소리를 내는 괴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체코 다시 가서 잡아오너라. 투몽님 제발 이번만은 봐주세요. 용감하기로 소문난 체코가 후크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나 후크는 갈고리 손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지금 곧 가겠다고 말한 거지 응? 체코는 할 수 없이 풀이 죽어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또다시 비명과 함께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슬라이틀리는 셋 하고 숫자를 세웠습니다. 누가 저 꽃교놈을 잡아오겠느냐 후크는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체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스타키의 말에 다른 부하들도 모두 입을 모아 찬성했습니다. 네가 가보겠다는 말이냐 스타키 후크는 위협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닙니다. 내 갈고리 손은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후크는 스타키한테 바싹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길 가느니 차라리 목을 매달 겠습니다. 스타키가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해적들도 은근히 스타키 편을 들었습니다. 음 반란이군 분명히 스타키가 주동자렸다. 후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두목님 너 그렇게 봐주십시오. 스타키는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했습니다. 나하고 악수나 한번 하지 스타키 후크가 갈고리 손을 내밀자 스타키가 주위를 돌아보며 도움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외면해 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스타키는 결국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슬라이틀리가 또 넷 하고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내가 그 꽃교놈을 잡아와야겠군. 마침내 후크는 선실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슬라이틀리는 다섯이라는 말을 빨리 외치고 싶어 혀로 입술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후크가 다시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두목님 체코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크스와 똑같이 당했더군. 후크는 갈고리 손끝으로 턱을 괴고는 음흉하게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수가 있다. 꼬마들을 선실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꽃교놈하고 싸우게 하는 거야. 만일 꼬마들이 이기면 다행이고 설사 꽃교놈한테 당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잖아. 아 맞습니다. 역시 두목님은 머리가 좋으셔. 부하들은 후크의 계획에 감탄하면서 아이들을 선실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이들은 싫어서 몸부림치는 척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후크와 해적들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터는 선실에 들어온 아이들을 묶은 노꾼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실 안에 있는 각가지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피터와 함께 선실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피터는 아이들을 비한 곳곳에 숨긴 다음 살그머니 도때로 달려가서 웬디를 구했습니다. 그는 웬디더러 아이들과 함께 숨어 있으라고 이른 이른 웬디의 망토를 뒤집어쓰고 도떼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러고는 꽃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의 해적들은 선실로 들어간 아이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겁에 질린 부하들을 보자 후크가 소리쳤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해적선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고 했지. 저 계집애를 없애버리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자 어서 저 계집애를 바다에 던져라. 후크의 명령에 해적들은 망토를 뒤집어쓴 사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쌍한 아가씨 이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네. 멀린이 이렇게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망토 속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딱 한 사람 있지. 그게 누군데? 정의 왕자 피터 팬 님이시다. 피터가 망토를 확 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공격 개시! 피터의 목소리가 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뛰어나와 해적들과 싸웠습니다. 곧 쨍강 쨍강 무기 부딪히는 소리 싸우면서 고함치는 소리로 배안이 온통 시끌벅적 해적들은 이미 사기를 잃은 상태인데다 아이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었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해적들은 아이들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고 또 컴컴한 구석에 숨어있다가 슬라이틀리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슬라이틀리는 해치운 해적의 숫자도 빠짐없이 세워놓았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적선 안에는 결국 후크 선장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후크는 긴 칼과 갈고리 손을 휘두르며 아이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모두 물러서 후크는 내가 상대할게 마지막 해적인 멀린을 해치우고 돌아온 피터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피터팬 또 너였구나 후크가 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피터도 칼을 꺼내 들고 맞섰습니다. 때때로 피터가 후크의 빈틈을 치고 들어가곤 했지만 팔이 짧아서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후크는 큰 몸으로 피터를 밀어붙이면서 칼을 휘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날쌘 피터는 재빠르게 요리조리 피해다녔습니다. 초조해진 후크가 피터팬한테 바짝 다가가서 갈고리 손으로 내리쳤지만 피터는 몸을 살짝 굽혀 빠져나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후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후크의 몸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들고 있던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터팬 넌 누구냐 난 젊음이고 기쁨이다. 후크는 화약 창고로 뛰어가 폭약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분 뒤면 이 배는 산산조각이 날 거야. 피터는 손살같이 다가가 후크 손에 있는 폭약을 빼앗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후크 선장은 바다에 뛰어내려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어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에요. 악어의 시계소리가 멈춘 걸 몰랐거든요. 후크 선장은 피터를 배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오히려 피터에게 걷어채어 쫙 벌린 악어 입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일곱 이제 끝이야 슬라인틀리가 기뻐서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웬디는 용감히 해적들을 물리친 아이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해적들의 침대 위에 아이들을 눕히고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토틀스는 갑판 작업을 책임지는 갑판장이 되었고 닙스와 존은 각각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선장이 된 피터는 아이들을 불러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웃고 배는 영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웬디와 아이들은 그리운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달링시 부부는 아이들이 날아가 버린 날부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달링 부인은 한 번도 외출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달링시는 아이들을 잃게 된 것이 다 자기가 나나를 묶어놓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진 후부터는 나나의 계집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에도 계집에 앉은 채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계집에 드러누워있던 달링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피아노로 자장가 좀 쳐주겠소?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리고 창문도 좀 닫으시오 바람이 너무 차서 감기 들겠소. 안되요 조지 창문을 닫아 놓았다가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떡해요. 아 미안 내가 깜빡했군. 달링 부인은 놀이방으로 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링시는 곧 스르르 잠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피터팬과 팅커벨이 아이들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피터는 들어서자마자 팅커벨에게 속삭였습니다. 팅크 어서 창문을 닫고 잠가. 웬디에게 창문이 닫힌 걸 보게 해야 돼. 그러면 웬디는 엄마가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곤 다시 네버랜드로 돌아갈 거야. 팅커벨은 다시 웬디가 네버랜드로 돌아오는 것이 싫었지만 아무 말 없이 피터팬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터팬은 누가 피아노를 치는지 궁금해 놀이방에 가보았습니다. 달링 부인이었습니다. 피터는 달링 부인이 무슨 노래를 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곡은 즐거운 나의 집이었는데 피터에게는 그 노래가 돌아와요 웬디 웬디 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달링 부인이 피아노의 머리를 밟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웬디 엄마는 웬디를 끔찍이 좋아하는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나도 웬디가 좋은 걸 어떡해. 달링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터팬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하나? 아니야 싫어. 피터팬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달링 부인의 슬픈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피터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 사람처럼 침을 한 번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 다음 팅커벨에게 말했습니다. 팅크 창문을 열어. 이제 돌아가자. 우린 엄마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피터팬과 팅커벨은 창문을 다시 활짝 열어놓고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얼마 뒤 웬디와 종과 마이클이 열려진 창문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형 여긴 왠지 눈에 익은 곳이야. 마이클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바보야 저게 네 침대잖아. 그래 정말 그렇구나. 아이들은 신나게 짖거리며 방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어 근데 이상해 누나 이리 와봐 나나의 집에 웬 남자가 자고 있어. 존이 마당으로 내려가서 계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웬디를 불렀습니다. 웬디가 얼른 달려와 계집 안을 살폈습니다. 어머 아빠잖아. 웬디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엄마 피아노 소리야. 아이들은 살며시 침대로 기어들어가 자는 척 했습니다. 달링 부인은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아이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득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링 부인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웬디가 슬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건 웬디 목소리구나 달링 부인은 여전히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건 존의 목소리인데 달링 부인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마이클도 달링 부인을 기억해내고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막내 마이클 목소리인데 달링 부인은 꿈속에서라도 아이들을 안아보려고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침대에서 뛰어내려 달링 부인의 품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좀 와봐요. 꿈같은 현실을 깨닫게 된 달링 부인은 온통 눈물로 얼룩진 채 정신없이 달링 씨를 불렀습니다. 아이들 소리를 듣고 나나도 달려왔습니다. 다시 만난 웬디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부듬켜 안았습니다. 한편 길 잃은 아이들은 웬디 내 집 아래층까지 오백까지 세고 있었습니다. 웬디가 부모님께 자기들 이야기를 활동한 말입니다. 오백을 다 센 후 여섯 아이는 계단을 올라가 모두 모자를 벗어들고 달링 부인 앞에 한 줄로 섰습니다. 달링 부인은 기쁜 얼굴로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달링 씨는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당신만큼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날 허수아비로 여기는지 인사도 하지 않기에 우린 아저씨를 허수아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토틀스의 말에 아이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좋아. 응겹실에 잠자리를 준비해 줄게. 달링 씨는 그제야 기분이 좋아져서 아이들을 이끌고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피터는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웬디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 웬디. 잘 있어. 피터, 가지 마. 우리랑 같이 살자. 응? 그래, 피터. 여기서 같이 살자구나. 달링 부인도 창가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럼 학교도 보내주실 건가요? 당연하지. 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이 되겠군요. 그래, 어른이 되는 건 금방 일한다. 싫어요. 난 학교에 가는 것도 싫고 어른이 되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넌 어디서 살 거니? 웬디를 위해 만든 집에서 팅커벨 하고 함께 지낼 거예요. 요정들이 집을 나무 꼭대기에 올려준 됐거든요. 웬디, 다시 나랑 네버랜드에 가지 않겠니? 피터가 웬디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안 돼, 피터. 웬디를 다시 보낼 순 없단다. 하지만 엄마, 피터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달링 부인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피터, 해마다 봄철 대청소를 도와주기 위해 웬디를 일주일 동안 보내주면 어떨까? 피터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디도 기뻐하며 피터에게 당부했습니다. 피터, 잊지 말고 봄에 날 데리러 와. 피터는 웬디와 단단히 약속을 하고는 저 멀리 하늘 위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웬디의 집에서 살게 된 여섯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 피터가 웬디를 데리러 왔을 때에도 혼자서 그를 배웅 했습니다. 웬디는 피터와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후쿠 선장이 누구야? 하며 예전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잊어버린 거야 피터? 피터가 후쿠 선장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었잖아. 그래? 하지만 난 해치워버린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피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습니다. 웬디는 피터와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이 피터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나마 피터가 피터가 예전처럼 멋지고 재미있게 대해주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웬디는 나무 꼭대기의 작은 집에서 봄철 대총소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웬디는 피터를 위해 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이 되어도 무심한 피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봄이 지나간 수만큼 웬디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여섯 아이들도 물론 어른이 되었죠. 쌍둥이들과 닙스와 컬리는 회사원이 되었고 마이클은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슬라이틀리는 귀족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고 토툴스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존은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줄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털보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웬디는 결혼을 해서 제인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달링 부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며 달링 씨는 집을 옮겼습니다. 웬디의 남편은 장인인 달링 씨의 집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나도 죽고 없었기 때문에 계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디네 집은 유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나들이를 했습니다. 유모가 집을 비운 날이면 웬디가 제인을 깨웠습니다. 그때마다 웬디는 침대에서 제인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은 제인이 생각하는 놀이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면 캄캄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아주 좋았으니까요. 그날도 웬디는 피터가 그림자를 찾으러 이 방으로 날아들었던 날 밤에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피터는 그림자를 붙이려다 실패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어. 그 바람에 내가 잠을 깨고 바늘과 실로 그림자를 깨매주었지. 에이 엄마는 방금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이젠 그 이야기를 어머니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제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피터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엄마가 했던 말 왜 울고 있어 라고 한 말 맞아 맞아 바로 그거예요. 제인은 방긋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피터는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단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어느 날 밤인가 꽃기호 소리를 내면서 찾아올 테니까 하지만 피터는 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단다. 웬디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꽃기호 소리는 어떤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인이 물었습니다. 잘 들어봐. 웬디가 꽃기호 소리를 흉내내 보았습니다. 아냐 그렇지 않아요 이랬어요. 꽃기호 제인은 목을 길게 빼고 꽃기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웬디보다 훨씬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어머 넌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았니? 잠자고 있을 때 자주 들었어요. 그래 맞아 자고 있을 때 듣는 애들은 많아 하지만 깨어있을 때 들은 아이는 나 하나뿐이지. 와 엄마는 운이 좋아. 제인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웬디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인을 세운 웬디가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꽃기호 소리와 함께 갑자기 피터팬이 찾아왔습니다. 웬디 안녕 피터는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웬디가 어른이 된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안녕 피터 웬디는 될 수 있는 한 작게 보이려고 몸을 움츠리면서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존은 어딨지? 존은 이제 여기 없어. 마이클은 벌써 자는 거야? 피터가 제인을 흘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피터 저 아이는 마이클이 아니야. 피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새 아이야? 그래 여자 여자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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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피터 내가 너와 함께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니? 물론이지 봄철 대청소 할 때인걸? 피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난 갈 수 없어. 나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르쳐줄게. 피터 나한테 요정 가루를 낭비하지마. 불을 켜야겠어. 네가 날 제대로 볼 수 있게. 웬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피터의 눈앞에는 어른이 된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피터는 깜짝 놀라 뒤로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피터 난 벌써 오래전에 어른이 되었단다. 어른이 되지 않기로 나하고 약속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난 결혼도 했는걸. 피터 저기 있는 아이가 내 딸이야. 거짓말. 피터는 속이 상해서 마루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웬디는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터의 울음소리에 제인이 깨어났습니다. 제인은 울고 있는 피터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울고 있니? 피터는 일어나서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나는 피터팬이야. 알고 있어 피터 난 제인이야. 제인도 침대 위에서 인사했습니다. 웬디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터는 침대에 올라가 기운차게 꽃기호를 외치고 있었고 제인은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젠 제인이 내 엄마가 되어주는 거야. 피터가 설명하자 제인도 웬디를 졸랐습니다. 피터한테는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 알고 있어 웬디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봄철 대청소 활동한만 이따 올게요 엄마. 웬디는 제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웬디 안녕? 피터가 작별 인사를 하자 웬디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에도 세월은 자꾸만 흘러 제인도 마거릿이라는 예쁜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봄철 대청소 때가 되면 마거릿을 데리러 왔습니다. 마거릿이 커서 또 딸을 낳으면 그 애가 또 피터팬의 엄마가 되겠죠?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피터팬이 절대로 어른이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피터팬의